자, 에스미, 뭐 먹을래요? What do you want to choose? 짜장면, 짬뽕, 탕수육? It's a variety. But I think I want to try 짜장면. 짜장면? Esumi가 짜장면 좋아해요. she loves 짜장면. Oh yeah. So... Ok, 그러면 짜장면 하나랑요. 저는 짬뽕 주세요. 자, 짜장면이, 예 여기 7.99. 저는 짬뽕 8.99. Oh my god, it looks so delicious.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한번 더 섞어줄게요.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섞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이 나고, 근데 제가 더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이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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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스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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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4개입니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먹었을 때 다른 것 같고 비슷한가요? 제 기억이 너무 좋았지만 아마 비슷한 것 같네요 좋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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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워밍 한 명씩, 3개의 3개의 랩. 3개의 랩! 너가 3개의 랩? 와, 너 끝났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어떻게 되었지? 진짜 맛있어. 한시간에 끝냈는데 5분동안 끝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맛있어! 짜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짬뽕입니다 짬뽕 맛있겠는데요? 우와 해물 맛네 저는 여러분 짬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짬뽕 맛있네요 해산물 되게 많아요 야채도 먹고 제가 짬뽕을 먹어봤는데 짬뽕은 돼지고기하고 해산물이 섞여있어서 얼큰하면서도 좀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맛있어요! 고고 좋아요 오! 알겠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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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